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영상에서 만나요! 아유, 다슬이네. 어? 아이고구구구... 다슬이 왔다, 오빠야 왔다. 일로와, 앉자 앉자. 앉아 앉아. 앉아 앉아 앉아. 고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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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오빠야. 오빠야. 아고 좋아. 아고 좋아. 진소리 기다리고 있었거든. 오빠도 기다랐어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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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울면 그냥 울면 다 좋아 다 좋아 오빠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흐느끼고 있겠죠 아이고 좋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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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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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른 상태로 손 무른 상태로 뭐하는 거야 얘 지금 머릿속에 진솔이 생각하고 있구나 다시 형관 한 번 더 바짝이지 고니